그런데 말이다 몸종이 안악의 친정으로 가서 1년쯤 지냈는데 그 집 할머니가 갑자기 졸라대기 시작하더란다. 뭘요? 대를 잊게 해달라고. 양반 만화님의 체면도 잊은 채 애걸한 거지.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래 서로 붙들고 울기를 두어달 했더란다. 그래 결국 애를 낳았지. 그 집 할아버지 간년에.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박희팔 작가님의 단편소설 귀인입니다. 이 작품은 소설 전문지 한국소설 24년 10월호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제가 쓴 단편소설 나의 마지막 연인도 10월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물려받은 책으로 공부를 하여 우리는 언니 뒤를 따르렵니다. 이 노래는 초등학교 졸업식 노래다. 나는 이 졸업식 노래를 부르고 졸업했다. 그런데 이 졸업식 노래에 얽힌 새로운 사실을 나의 지인한테서 들었다. 이 노래는 1946년 6월 5일 당시 군정청 편수극장이던 애솔 최현배 씨가 동요 시인인 윤석종을 찾아가 우리말로 된 작사를 부탁한 것을 윤석종 씨는 곧바로 이 노래의 가사를 짓고 작곡가에게 주었는데 그도 그날로 작곡하여 마침내 1946년 6월 6일 그러니까 하루 만에 우리나라 졸업식 노래가 최초로 빛을 보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인은 덧붙였다. 윤석종 씨는 아버지는 충남 서산에 살았는데 6.25 나서 그리로 피란 가려고 했으나 아버지가 난리통에는 떨어져 있어야 누가 살아도 산다 하여 가지 않았는데 윤석종의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살고 있으면서 그 새어머니가 좌익과 관련됐다면서 그의 아버지 새어머니 이복동생이 몰살당했다고 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나서 우리 어머니에 대해 숨은 이야기를 하려 한다. 어머니의 초저녁 잠은 내가 지방 현장으로 내려갈 무렵부터 시작되었으니까 한 7년여 되는 듯하다. 비로소 어머니의 곤이 잠든 모습을 처음으로 볼 수 있었을 때 하도 신기한 나머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전체를 한없이 바라보았다. 그 육신의 한 부분마다에서 내 삶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또 정신적 요람을 발견하면서 그건 감상이었다. 어머니의 잠든 모습의 감상. 나는 책상다리를 하고 양손을 포개 바치고 아주 정중하게 앉아 찬찬히 감상하기 시작했다. 이럴 때 마음은 한없이 경건해지고 엄숙해진다. 새우잠으로 웅크린 어머니의 육신은 그것만으로도 70년의 한을 응축해 보인다. 당신의 귀인처럼이나 호호하게 늙은 백발이 돼버렸다. 내가 또리끼리하게 태색한 호호 백발 할아버지의 사진을 처음으로 본 것은 7살로 기억한다. 눈과 코와 입술만 남기고 온통 새하얀 머리와 수염이 얼굴을 뒤덮고 턱수염은 배 아래까지 내려갔는지 가슴 깨에서 잘라버린 명암판이었다. 아주 신수가 훤해 옛날 이야기로 들어 머릿속으로만 그려보고 있던 산신령을 실제 모습으로 보는 듯해서 그 엄숙함에 어린 가슴이 섬짓했다. 엄마, 수염 하얀 할아버지 누구야? 나는 지쳐 들어온 엄마를 붙잡고 광주리도 내려놓기 전에 다짜고짜로 다그쳤다. 그래도 엄마는 늘 나를 보며 하는 것처럼 얼굴에 화기찬 웃음을 활짝 띄우고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귀인을 보셨구먼? 하면서 언제나처럼 대알배추의 상기한 냄새를 엄마의 무명 저고리 소매뿌리에서 맡았다. 엄마는 뚝섬에서 채소를 받아다 칵아호호를 누비며 팔았다. 귀인? 귀인이라고 있단다. 이제 우리 애기도 크면 알아요. 엄만 그렇게만 말할 뿐 저녁밥을 먹고 잠자리에 나를 눕혀놓고도 더 이상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나는 누워서도 내내 그 할아버지를 떠올리고 귀인이란 말을 생각하면서 엄마의 노래를 들었다. 엄마는 바느질을 하면서 또 그 시골 생각나는 콧노래를 뽑고 있는 것이었다. 입은 다물고 콧소리만 내다가 길게 뺀 끝에는 가볍게 한숨을 몰아시곤 다시 있곤 하는 것이다. 나는 엄마의 그 콧노래만 들으면 마음이 괜스레 쓸쓸해지면서 덜컹덜컹 빠이비 기차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고 시골에서 같이 놀았던 동무들이 생각난다. 그 후 그 귀인은 반지꼬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다. 이 무렵 형은 가게를 차리고 누나와 함께 있었는데 내거리 큰길가에 있는 운동구점과 여학교 담장사의 골목 한 켠에 판자로 집을 짓고 보지도 못한 별별 것을 다 갖다 놓았다. 초콜릿이 먹고 싶어 어쩌다 한번 나가보면 누나는 뚱깔 사탕만 한 개 주고 어서 집으로 들어가라고 등을 밀었다. 물건 차려놓은 좌판 아래에 방을 꾸며놓고 형과 누나는 거기서 잤다. 엄마 일은 더 늘어났다. 여전히 날배추 장사를 하는 데다가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해서 날랐던 것이다. 학교에 갔다 오면 나는 여전히 혼자 엄마를 기다렸다. 엄마도 장사에서 돌아와 가게에 저녁밥을 갖다 주고 오면 여전히 반지꼬리를 앞에 놓고 바느질을 했다. 그리고 또 여전히 그 시골 생각나는 콧노래를 쓸쓸히 뽑는 거였다. 그러면 나는 살구꽃이 봄이면 우란의 송그릇처럼 피는 애딴 시골집을 그리면서 잠이 들었다. 어쩌다 오줌이라도 마려워 잠을 깨보면 엄만 여전히 바느질을 하고 있다가 아이고 우리 애기 큰일 하려고 하면서 요강을 대주고는 잠자리를 다시 다독여 주었다. 나는 한 번도 엄마의 자는 얼굴을 본 일이 없었다. 그날 또 나는 오줌이 마려워 눈을 떴다. 눈을 떴을 때 잠에 취해 어렴풋이 엄마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요강에 더듬더듬 잠질을 태웠다. 그때 반지꼬리 옆에 허여스름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다. 나는 눈을 번쩍 뜨다 말고 못 본 채 그냥 자리에 누웠다. 그것은 귀인일 것이었다. 가슴이 가볍게 두근거려 왔다. 엄마가 그것을 집어드는 것이 가늘게 눈뜬 사이로 보였다. 엄마는 그것을 옆에 풀어져 있는 하얀 창호지에 정성껏 싸더니 한쪽 문이 열려있는 농속 깊숙이에 넣고는 문을 닫았다. 나는 그 호백발 산신령을 몇 번이고 떠올리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 그 이튿날부터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귀인을 꺼내보았다. 그건 장롱 깊숙한 밑바닥 한가운데 들어있었다. 내가 처음 꺼내보았을 때 귀인을 싼 흰 창호지에 이미 손때가 묻어있었는데 그 위에 내 손때가 자꾸 묻어갔다. 그러던 한 달도 못된 어느 날 그 귀인은 또 농속 밑바닥에서 없어져버렸다. 내가 엄마한테 귀인이란 말을 다시 또 듣게 된 것은 그의 9월 누나가 죽던 날이었다. 야 이놈들아 쌈인가 뭔가 한다고 생사람만 다 죽이고 이게 못하는 짓들이냐 이놈들아. 엄마는 미친 사람이 되어 악을 악을 쓰면서 치마폭을 홀홀 달리며 가게로 치닫고 있었다. 나도 엉엉 울며 길을 쓰고 뒤를 따랐다. 길가엔 처마 밑을 따라 따발총을 가슴에 안고 인민군들이 공습을 피해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양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공습경보가 내리고 색색이가 머리 위에서 쌩쌩거리는데 그냥 둘리가 없었다. 누나는 가게 골목 안에 있는 운동구점 주인집 마루에 죽어있었다. 누나를 부둥켜 안고 엄마는 부르짖으면서 누나를 남으라는 것이었다. 귀인의 말을 왜 안 들었어 이거사 귀인의 말을 가게를 떠나지 말고 있으란다고 제 입으로 얘기를 하고서 왜 안 들었어 이거사 이거사 그땐 내 머리에 그 호백발 할아버지가 구름처럼 떠올랐다. 누나의 죽음은 형이 의용군으로 끌려나간 지 20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형이 한밤중에 들이닥친 반장과 따발총을 거꾸로 맨 인민군 두 명에게 끌려나간 후 나흘째 되던 날 형은 끝없이 들어선 행렬 속에 끼어 형 이름을 부르다 보기맨 엄마 쪽을 연방 뒤돌아보며 새검정 쪽으로 사라지곤 소식이 없어졌다. 이후 엄마는 유달리 달라진 면을 보였다. 누나가 죽은 뒤 엿새 뒤에 국군이 들어왔는데 그 엿새 동안 엄마는 나를 한시도 떼놓지 않았다. 한포 사격으로 파편이 콩복듯하고 공습이 박바지에 오르고 시가전이 치열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낮에는 오로지 하나 남은 이 어린 아들의 손을 꾸욱 잡고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으면서 애써 화기어린 맑은 얼굴을 보이다가도 밤엔 꼭 껴안고 나의 조그만 손을 잡아 끌어 적가슴 깊숙이 찔러놓고는 얼굴을 비벼대면서 눈물을 흘리곤 하는 거였다. 어둠 속에서 그 눈물은 어린 아들의 얼굴로 촉촉이 적셔져 왔고 따뜻하고 포근한 첫 가슴의 감촉 위로 가녀린 심장의 울림이 전해졌다. 그러더니 엄마는 국군이 들어온 이튿날부터 가게를 열었다. 좌판 아래 꾸며져 있는 방은 엄마와 둘이 누우면 나만한 사람은 하나 더 누울만 했고 앉으면 엄마 머리가 좌판 밑에 달랑말랑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지냈다. 이쯤 내가 맡은 새로운 일 중에 하나는 누나가 두고 간 돈을 물에 빠는 일이었다. 누나가 죽을 때 포탄이 배를 그치고 지나갔기 때문에 허리에 둘러찬 돈 전대에 피가 흥건히 패 있었던 것이다.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 거기에 그 돈을 풀어넣고 1차로 피를 울근 다음 그것을 하나하나 꺼내어 헝겁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방바닥에 쭉 늘어놓아 말리는 일인데 엄마는 나에게 이 일을 맡겼던 것이다. 눈깔 사탕을 꺼내주던 누나의 피를 닦아내며 도대체 귀인은 누구이고 죽기 전에 누나가 귀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 귀인의 사진을 엄마는 어디에다 두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 산실령을 그려보곤 했다. 그리고 헌돈 붙이는 일도 내일이었다. 한쪽 귀가 떨어져 나간 것 한쪽이 대각선으로 찢어진 것 직각으로 찢어진 것 절반이 뚝 차려진 것 3분의 1만 남은 것 3분의 2만 있는 것 번호가 있는 것 없는 것 왼쪽만 있는 것 바른쪽만 있는 것 그래도 좀 생생한 것 나블나블한 것 고액환인 것 소액환인 것 이런 것들이 휴관총 탄할톤 안에 수북이 담겨 있었다. 이것을 방바닥에 늘어놓고 제 짝을 찾아받쳐 붙이는 일이었다. 이 일은 형과 누나가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간 흔적 같아서 뒤를 이어 꼭 내가 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게을리하지 않았다. 형과 누나는 돈을 많이 벌어 나를 꼭 대학교까지 보내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엄마가 이런 일들을 나에게 우정 맡긴 것은 생각해보면 가게 밖을 못 나가게 하는 데 있었다. 폭격으로 군데군데 푹푹 패인 내거리 아스팔트 길엔 미군들을 실은 군 트럭들이 소란스럽게 달리고 민간인보다 더 많은 군인이 인도 차도를 가리지 않고 떼지어 다니는데. 검둥이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쏘알라거리다가 짐승같은 개성을 지르면서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덤벼들어 자지러들게 하기가 일수였다. 이 시커먼 장승들이 허연이를 드러내면서 이덕거리는 것을 보면 엄마는 나를 앞세우고 골목 깊숙이 도망가 숨거나 가게 방 안으로 들어가 나를 꼭 부둥켜 안고 숨을 죽이고 있다가 그들이 지나가는 기척이 들면 다시 나오곤 했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트럭이 요란하게 질주하거나 간헐적으로 총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올 때도 엄마는 나를 먼저 방으로 골목으로 들이밀었다. 그러니 꼭 방 안에서만 해야 하는 나에게 맡겨진 이 일들은 이런 불안을 배제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엄마는 이렇듯 나를 깨지는 소중한 물건처럼이나 가까이 두고 보호를 했다. 그러는 사이 날씨가 건들건들해지기 시작해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더니 이제 낮에도 제법 몸을 움츠리게 하는 가을로 들어섰다. 가게에 맞은편 저 만치 가로수의 노란 오뎅잎이 누구 하나 쓰는 사람 없이 떨어진 채로 널려져 있었다. 이쯤 누나의 그 피 묻은 돈도 다 써버리고 떨어진 돈도 붙일 수 있는 건 다 붙여. 이것도 다 써버려. 형과 누나의 악몽이 서서히 내리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는 터라. 나는 그 은행잎이 있는 곳까지 갔다 오곤 했다. 엄마도 잠깐씩 허락을 해 주었다. 그럴 때마다 은행잎들을 깨끗하고 예쁜 것으로 간추려 차곡차곡 재어서 손에 들고 와 가게 좌판 위에 풀어놓으면 아휴 우리 애기처럼 예쁘게 생겼네 하면서 엄마는 은행잎 한 꼭지를 엄지와 검지로 집어들고 내 볼에다 대고 간지럽혔다. 나는 그러한 엄마가 좋았고 엄마도 좋아하는 나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내가 보기에 가게는 손님이 많았다. 담배, 성냥, 사과, 초, 빵, 깡통, 통조림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다. 가게 문을 닫고 난 후 밤늦게까지도 문을 두드려 물건을 찾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는 가게 문을 일찍 닫는 거였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닫어? 음, 날씨도 춥고 엄마가 뭐 좀 할 게 있어서 과연 엄마는 그날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나도 한몫 단단히 끼게 되었다. 엄마의 귀인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가게 문을 닫은 엄마는 먼저 방 안을 쓸어내고 물걸레로 발끈이 닦은 후 나에게 세수를 하도록 했다. 그 다음 엄마도 세수를 하고 방에 들어와 비녀를 풀고 나서 찬빗으로 머리를 싹싹 빗어넘겨 깡통하게 쪽을 틀고 비녀를 다시 꽂은 다음 두 손으로 다시 한번 다독여 정리를 했다. 그리고는 언제 준비했는지 백군 머리티 같은 내 뼘으로 두어 뼘쯤 되는 하얀 종이와 연필을 주면서 형의 이름을 또박또박 쓰라고 했다. 나는 시키는 대로 적당히 간격을 잡아 정성을 다해 변갑주라고 썼다. 그걸 가지고 나간 엄마는 소반을 내리더니 몇 번이고 행주로 훔쳐낸 다음 빨간 물이 담긴 하얀 사발을 올려놓고 그 옆에 촛대도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물사발 위에 그 이름 쓴 종이를 이름이 똑바로 보이도록 정중앙에 걸쳐놓고는 촛불을 붙였다. 엄마는 옴매무실을 다시 한번 하고 나서 똑바로 상 앞에 서더니 하늘을 날아오르듯이 양팔을 번쩍 들어 올렸다가 두 손을 모으며 굽절굽절 절을 하기 시작했다. 합장한 손을 가슴 앞에 대면서 머리를 깊게 수그릴 때는 촛불이 놀란 듯 불꽃이 바들바들 떨었다.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연신 허리를 굽히는 엄마를 바라보고만 있던 나는 문득 옛날 얘기나 만화책 안에서 듣고 보았던 하얀 머리와 수염이 길게 늘어지고 꼬부랑 지팡이를 점잖게 들고 있는 산신령에게 추건을 올리는 단정한 옷차림의 부인내를 연상하고는 마치 엄마가 호흡 백발의 그 산신령처럼 생긴 엄마의 그 귀인 앞에서 지금 절을 하고 있다는 환상에 빠져들었다. 정말 엄마는 그 귀인에게 절을 하고 있을게야. 나는 그렇게라도 바라듯 이상하게도 자꾸 이런 생각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나는 엄마의 다음 말을 같이 하면서 이 생각이 빠졌구나 하고 나름대로 단정했다. 절을 끝낸 엄마는 물사발을 들고 촛불은 그대로 둔 채 방으로 들어와 내 앞에 앉으며 우리 애기 똑바로 앉아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잘해볼까 하고는 방구석에 있는 성냥통을 끌어오더니 내 앞에 마주 앉았다. 그리고는 성냥개비를 두 개 꺼내 나에게 주고 엄마도 두 개비를 꺼내 양손 검지와 엄지로 성냥꼴 없는 쪽 끝을 짚고 꼬나들더니 애기도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무릎을 세우고 양 팔꿈치를 올려놓고는 성냥개비 든 두 손을 내 가슴께로 내밀었다. 나는 엄마와 똑같은 자세를 하고 엄마가 내민 성냥꼴에 내 성냥꼴을 마주 대었다. 옳지. 힘을 주지 말고 똑바로 대고만 있어요. 엄마는 표정을 굳히고 맞붙은 성냥개비를 똑바로 응시하면서 주문을 내기 시작했다. 귀인님 귀인님 잘 들으시고 똑바로 답을 주십시오. 우리 변시 가문 대주 갑주가 은영군 나간 거 아시지요? 답답해서 묻는 겁니다. 은영군 간 우리 대주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걸랑 오므라 드시고 살았걸랑 벌어집소사. 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걸랑 오므라 드시고 살았걸랑 벌어집소사. 성냥개비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네? 살았다구요? 틀림없이 살았다구요? 우리 대주가 살았다구요? 성냥개비는 이제 완전히 크게 벌어졌다. 엄마의 그 둥근 얼굴에 화기가 돌고 있음을 보았다. 그 화기는 형과 누나의 일, 이전의 내가 갈구하던 바로 그것이었다. 참 신기한 일이다. 벌어지다니. 이런 생각을 할 때 나는 어깨죽지가 늘어지고 팔목에 힘이 하나도 없음을 느꼈다. 너무 긴장했던 탓이었다. 엄마는 주문을 외갈 때 음성이 떨렸고 더듬거렸다. 특히 귀인님 귀인님과 죽었걸랑 살았걸랑과 오므라 드시고와 벌어집소사 대목에서 더욱 그랬다. 그러나 네? 살았다구요? 부터는 일사천리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는 얼굴의 화기를 유지하면서 또 하자고 했다. 이번엔 주문의 음성이 처음보다 덜 떨리고 더듬거렸다. 그리고 또 성냥개비는 벌어졌다. 엄마는 스스로 신기해하고 즐거워했다. 엄마는 다시 또 한 번 하자고 했다. 엄마 얼굴에 화기가 더욱 짙어 보였으므로 즐거운 마음이 되어 또 성냥꼬를 댔다. 그리고 어렴풋이 엄마의 주문이 들리는 듯 했는데 엄마의 떨리는 음성이 가늘게 들려오고 주문 호흡이 빨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눈을 떴다. 귀인님 귀인님 살아끌랑 벌어집소사. 살아끌랑 벌어집소사. 이게 어인일인가? 성냥개비는 오그라들고 있었다. 나는 순간 아차 내 정신과 눈이 성냥꼴에서 떨어져 있음을 깨닫고 정신을 가다듬었다. 아아 성냥개비는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 엄마는 안두의 숨을 길게 대시면서 나를 보고 얼굴에 화기를 환히 띄었다. 형민이 조카가 처음 내 앞에 나타난 것은 이 귀인점으로 엄마의 그 둥근 얼굴에 화기를 대찾고 있을 무렵인 은행잎도 다 떨어진 초겨울이었다. 곳곳에 여름 폭격으로 패어나가 시커멓게 웅덩이를 잃은 도로를 군 차량들이 달리는 숫자도 쏘알라 그리는 미군들의 소리도 줄어든 듯했다. 엄마는 털이개로 물건에 먼지를 털고 있었다. 그때 웬 군인이 가게 안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엄마를 자세히 쳐다보았다. 할머니! 하고 들어섰다. 키가 크고 얼굴이 둥근 것이 순해 보였다. 갈매기 세 개에다 작대기 하나를 바친 일등 중사였다. 할머니! 저 형민이에요. 엄마가 잠시 어리둥절해 하더니 뭐야? 형민이? 형민이라니? 형민이라니? 할머니의 손자 형민이에요. 글쎄 내가 형민이란 말이지? 틀림없는. 엄마가 놀라는 것 이상으로 나는 더 놀랐다. 할머니라니? 애손자라니? 그도 그렇지만 도대체 우리 집에 아는 사람이 찾아온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엄마는 그 군인의 손을 와락잡고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입원절이를 실룩였다. 그러는 눈에 눈물이 금세 글썽였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입만 벙긋대기만 하고 그리고 눈물을 찍어내고 손을 감싸지고 한없이 잡은 손만 쓰다듬고 두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고 어깨를 쓸어보고 등어리를 쓸어내리고 나도 덩달아 콧등이 시큰해져서 침만 삼켰다. 그리고는 엄마는 형과 누나를 생각하고 저렇게 슬퍼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 군인이 형과 누나에 대해 물었을 때 엄마는 목맨 소리로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만 그 군인을 끌어안으며 흐느깨기 시작했다. 나는 그 군인이 형인 듯 착각을 했다. 지금 이렇게 형이 불쑥 나타난다면 엄마는 똑같은 행동으로 맞을 것 같은 생각에서였다. 엄마는 계속 흐느꼈다. 그 군인은 덤덤한 표정을 하고 엄마의 진정을 기다리는 듯 했다. 나는 애톨이가 된 기분을 느꼈다. 이 군인은 형과 누나까지 알면서 나는 왜 모르는 것일까. 지금까지도 두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그 군인에 대한 인상은 싫지 않았다. 여기가 막내의 아재예요? 그래 넌 모르지. 네가 가고도 5년인가 6년 뒤에 나왔으니까 말로만 들었지요. 그러더니 군인은 빙긋이 웃으면서 내 어깨를 두 손으로 가볍게 잡으며 아재가 내 삼촌이야? 하더니 내가 희죽 웃기만 하자 내가 아재 족하고 아잰 아저씨가 돼 하는 거였다. 무슨 말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지만 여하튼 그쪽은 날 아재라고 부르고 난 그쪽을 조카라고 부르는 거로구나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만 들 뿐이었다. 그때 엄마는 이제 차차 알게 돼요. 내가 수염 하얀 할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크면 알게 될 거라는 말로만 대답했을 때처럼 그렇게 덮어버리는 거였다. 이렇게 온 조카는 그날 가지 않고 우리와 같이 잤는데 내 잠자리는 제일 안쪽이고 엄마가 가운데 그리고 조카가 문쪽이었다. 이건 엄마가 정한 것이었다. 비좁아 꼬 끼어서 몸을 틀기조차 힘들었다. 엄마와 조카는 이야기가 끝이 없었다. 그래 내 삼촌은 언제 돌아가셨느냐 내 숙모는 잘 하시더냐 너 군대는 언제 나갔느냐 여기는 어떻게 알았느냐 싸움이 한창인데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그리고 좀 뜸을 들였다가 어머니 아버지 제사는 정성껏 지내겠지 하고 말할 때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작은 아버지가 날 데리고 가고부터 한 번도 안 빠뜨렸어요. 군대 들어와서도 지내진 못했지만 날짜는 안 잊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석달 초이틀 어머니가 이월 열일에 암 그래야지 니 삼촌이 데리고 가던 일 생각나니 그럼요 제가 여덟 살 때인데요 할머니한테서 4년 동안 있었던 거 지금까지도 생생한 걸요 그때 그래도 갑조아재하고 그렇게 안 싸웠죠 그럼 얼마나 다정했다고 아주 친형제 같다고들 얼마나 그랬냐 모두들 그때 내 젖이 바로 바른쪽이었지요 이거 조카는 엄마 젖을 만지는 모양이었다 그럼 이쪽 것은 형의 젖이고 나는 몸을 들어 엄마의 왼쪽 젖을 더듬었다 그래도 갑조아재는 나보다 세 살이나 아랜데도 참 묻어냈어요 하나씩 노나 같자고 양보한 걸 보면 그렇지요 할머니 엄마는 이 대목에서 또 울먹였다 형을 생각하는 게 틀림없었다 형하고 세 살 차이라면 지금 스물셋인가 넷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형을 생각했다 엄마는 조카 쪽으로 얼굴을 많이 돌리곤 손도 반지작거리고 머리도 쓰다듬고 하면서 가벼운 한숨을 쉬기도 하였다 조카는 이튿날 갔다 내가 전차 차는 데까지 따라갔다 왔다 그리고 마침내 형이 1952년 6월에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석방이 되고 그 후 다시 형이 국군으로 소집돼 나가 휴전을 받았다 형민이 조카도 휴전이 되어 제대하고 2, 3년 꼴로 간간히 다녀갔는데 숙부가 하다가 돌아가셔서 숙모가 하던 술도가를 맡아서 한다고 했다 이 형민이 조카가 다시 새로운 각도로 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중간쯤 내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 눈을 뜨고 있을 때였다 이때 나는 그간의 가슴 속 내리 속 깊숙이 묻어둔 해외의 응어리들을 집요하게 해체하기 시작했다 형민이 조카가 나보다 나이가 우인 것은 필연 곡절이 있을 게야 나는 형을 만나보기로 했다 형은 이때는 결혼을 해서 형수와 같이 시장에 어엿한 가게를 마련하고 자파상을 하고 있었다 그간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기도 했지만 11살 터울이라는 나이차 때문에 이때까지는 한자리에 앉아 형제 간의 다정한 대화 한번 가져볼 기회가 없었다 이 나이차에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을 터였다 형, 형민이 조카가 나보다 나이가 많죠? 조칸데? 형은 의외라는 표정을 순간적으로 지으며 나를 쳐다보더니 글쎄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눈이 쏙 들어가고 광대뼈가 드러나 있는 입을 꽉 다물거나 웃을 땐 양쪽 볼이 푹 패이도록 굵은 고랑을 대는 얼굴은 나이 30이면서도 그간 고생고생으로 찌든 탓일 것이었다 형, 아버지 봤죠? 그럼 내가 12살 때 돌아가셨는데 왜 오늘은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니? 우리 아버지 참 이거지 이거 엄지손가락을 꼬아 보이며 잠옷 으스대는 표정을 했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형 아는 데까지 얘기 좀 해줘요 얘기로나 들어야지요 뭐 넌 모르지? 너나 고 석 달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좋아해 주지 형은 자리를 고쳐 앉으며 얘기할 자세를 취했다 아버진 인물이나 인품을 인근에서는 따를 사람이 없었지 풍골 좋으시고 신수가 원하신 게 여봐라 하면 쩌렁쩌렁 울리셨으니까 아들은 당신만 있는 것처럼 나를 앞세우고 어흠 어흠 동네 한 바퀴 돌 때에는 모두들 나와 구경들 하고 왜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냐 황갑에 보신 아들이니 세상에도 없는 아들이지 그리고는 족보일로 문중 선비들이 늘 사랑에 가득가득 상주하고 있었다는 얘기 누나를 낳고는 인제 고만이라고 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나를 낳았다는 얘기며 그때가 아버지 일은 하나라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는 형은 허공에 대고 허탈하게 웃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로 오게 된 거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건 이렇게 된 거야 족보 업무를 맡아보던 총무격인 사람이 수구만 돈을 하나도 안 내놓고 전부 챙겨 도망가 버렸다지 아마 그래 홀딱 망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 길로 아버지는 누우셨지 그 후 북적대던 사람들은 싹 팔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는데 나를 낳기 한 달 전부터 아버진 형한테 먹을 가르라 하고 가까운 몇 친척 집에 편지를 써 보내기를 수십 번 그러나 총무 소식 아버진 나를 낳고 닷새 되던 날 어머니께 형 누나 그리고 나까지 데리고 오라 했다는 것이다 내가 연락을 수번 해도 그 답이 오지 않는구먼 아마 내 식구를 저희들에게 맡기려고 그러는 줄 아는 모양이야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 내 죽으면 내 영혼이 꼭 따라다니면서 돕겠으니 내 애들을 어떻게든 키워요 내가 꼭 따라다니겠어 꼭 나를 믿어요 그리고는 아버진 내 이름을 지어주곤 이틀 후 돌아가실 때까지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다 아마 내 생각엔 어머님 그때 결심을 하신 것 같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산후조리를 하셔야 할 뿐이 친척은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큰어머니와 둘이 장례를 모셨잖아 동네분들이 많이 봐줬지만 그리고 큰어머니 이듬해 돌아가시고 우리 식구들 서울로 왔지 형은 그때 일을 생각하는지 시무룩해졌다 아버지 모습은 어땠어요? 무슨 특징이라도 있었어요? 특징? 있지 온통 머리는 구렛나루 또 턱수염도 하여신 분이 수염은 실이 가슴 아래까지 내려갔지 꼭 뭐 같으시다고 그럴까? 산신령이요? 그렇지 그래 산신령 도사 여전하시지 형은 만면에 희색을 띄었다 근데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만난거지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글쎄 형은 머리를 갸우뚱하더니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혹시 너 그 일 어머니한테 물어본거 아냐? 정색을 했다 아니요? 그런거 물어서 어머니 상심하게 하면 안돼 생각해봐라 정상은 아니잖니 그렇다고 아버지 원망도 하면 안되고 어머니한테 아버지는 어떤 존재이신지 알아? 그저 남편이라는 존재로만 여기는 그런 연희사람이 아니야 그 이상이라고 귀인? 옳지 귀인마저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귀인의 존재시지 신앙의 대상 바로 그거란 말이야 영원히 꼭 따라다니며 돕겠다고 하신 아버지 말씀을 꼭 믿으시는 것 같아 어머니는 말이야 네 누이 죽은 건 아버지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다는 거야 바로 전날 네 누이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가게를 떠나지 말고 꼭 있으랬다는데 운동구 점집에 가서 자는 바람에 해를 당했다는 거지 또 피란 가서 네가 영양실조로 다 죽어갈 때 어머니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조그만 병이 든 까만 물약을 주시기에 받아 먹였더니 그날부터 깨소온 깨소온 기운을 차렸다는 거고 역시 피란 시절 장마로 집이 무너지던 날밤 깜빡 잠이 들었을 때 아버지가 나타나서 빨리 나가라고 호령하시길래 잠을 깨 너를 안고 뛰쳐나와 살았다는 거고 나도 의용군, 수용소, 전쟁터에서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아버지의 영혼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야 나도 어려운 일을 위험한 일이 있을 땐 꿈에 꼭 아버지가 배더라고 거 희한하지? 형, 아버지 사진 본 일 있어요? 없어 아버지 사진 한 장도 없을걸? 나는 형민이 조카에 대해서도 물어볼까 했으나 그만두기로 했다 대의일 자식을 보기 위해 아버지는 그 나이에 스물다섯이라는 어머니를 보셨으니 어머니보다 더 나이든 출가한 딸은 넋끈히 숨직한 일이었다 아직도 무슨 미해결이 남았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남의 사전에만 있었던 아버지의 발음을 내 자식에게서 간지럽게 듣게 되었을 때를 생각했다 어머니의 일어날 시간이 가까워졌다 초저녁 잠이 습관화된 것처럼 늘 자정을 넘기지 않는 거였다 나는 형민이 조카한테서 전화 온 걸 얘기하려고 내가 어머니의 방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방문 소리에나 깬 것처럼 눈을 번쩍 떴다 어이구 내가 너무 많이 잤지 어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딸을 보곤 멋쩍은 웃음을 보였다 어머니 형민이 조카한테서 어머님 잘 계시냐며 안부 전화 왔어요 어머니는 머리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를 띄었다 형민이 조카를 받거나 이야기라도 나오면 어머니는 반가워하면서도 불의에 빠진 자식을 만난 것처럼 안 돼 하는 표정을 짓는 거였다 그럴 때 나는 혹시 어머니도 형민이 조카처럼 부모 없이 고아로 자라셨는지 몰라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형민이 조카는 형민이 조카대로 부모에게서나 받은 따뜻한 사랑을 어머니에게서 찾고 맛보는 것 같았다 형과 젖을 나누어 가졌던 어린 날의 일 대할 때마다 자상하고 어질게 마음을 주는 어머니는 형민이 조카에겐 이 할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존재에 더 가까울 것인지도 모른다 실제 자신이 준 아들이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하는 거였다 이번 어머니 칠순 잔친날에도 형민이 조칸 어머니를 훌쩍 업고 우리 준엄마 우리 준엄마 하면서 공정공정 연애장을 누볐다 너무 감격했던지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어느 누구도 흐뭇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형제도 마주보며 빙긋이 웃었다 어머니는 그 잔칫날에 그 감격을 떠올리기라도 했는지 눈을 깜짝깜짝 하더니 이 내 눈시울을 적셨다 순간 나는 가슴이 저려움을 느꼈다 어머니의 그 붉기는 내 눈시울까지도 적시게 하는 눈물 어머니 마음이 약해지셨나 봐요 이제 형민이 조카도 장성에서 어엿하게 사장노릇하며 잘 살고 있는데 뭘 그러세요 세상에 어머니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어머니보다는 전부 나요 어머니는 나를 흘끼 쳐다보며 짤막하게 한숨을 내쉬곤 쓴엇음을 띄었다 얘기해주랴 언젠가는 누구한테든지 한 번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니까 하지만 듣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곧 잊어버려야 한다 어머니는 탄력 잃은 둥근 얼굴에 주름을 모으며 다시 쓸쓸히 웃어보였다 책으로 엮어도 몇 십 권은 엮어야 할 얘기지만 간단히 들어라 금슬 좋은 내가 애를 못 갖다가 사십이 넘어 애를 가졌다 오기야 금이야 얼마나 귀해했겠느냐 그런데 1년이 지나 그 안악의 몸종을 친정으로 보내야 했다 그 안악의 친정은 박복한 사람이었던지 그 친정 어머니가 딸만 다섯을 낳았는데 그 안악 하나만 건지고 단산을 했더란다 그래 해갑이 가까운 양주분이 외롭게 지내던 참이라 그리로 몸종을 보내서 시중을 들게 하면 누가 보아도 이상하게 볼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게고 그래 그리로 보냈지 어머니는 여기서 잠깐 말을 그쳤다가 그런데 말이다 몸종이 안악의 친정으로 가서 1년쯤 지냈는데 그 집 할머니가 갑자기 졸라대기 시작하더란다 뭘요 태를 잇게 해달라고 양반 만화님의 체념도 잊은 채 애걸한 거지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래 서로 붙들고 울기를 두어 달 했더란다 그래 결국 애를 낳았지 그 집 할아버지 간년에 나는 또 침을 삼켰다 그런데 얼마 후 자기의 몸종을 친적으로 보낸 안악이 목을 맸다는 소식이 들려왔단다 친정 소식을 들은 거겠지 나는 심한 갈증을 느꼈다 그 안악의 서방님도 삼신 끝에 알타가 죽었다고 애만 남았지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엔 천상 애갓집으로 와야 했겠네요 나는 이렇게 부르려 했으나 바짝 마른 몸에서 말이 나오질 않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마음이 이상하게도 담담해지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눈을 뜨고 다시 쓸쓸히 웃어보였다 나는 어머니 눈을 마주 보았다 어머니는 곧 내 눈을 피해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자리에 엉거주춤 몸을 띄었다 부수수 건조한 머리가 힘겹게 뒷머리를 덮은 아래로 할처럼 구부정한 등허리가 온 몸뚱이를 오그리고 있었다 70년의 한이 70년의 강인한 의지와 애골의 믿음이 거기 하나로 응측돼 있음을 다시 보았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내가 쓰던 방으로 갔다 옛날 자괴박힌 일단농이 거기 옮겨 있었다 농 속 깊숙이 손을 떠 보았다 아하 어렸을 적에 손에 익은 감촉이 반갑게 들어왔다 나는 어머니의 귀인을 꺼냈다 그리고 내 지갑 속에 넣어 가슴에 품고 다니는 내 귀인 어머니 사진을 꺼냈다 어머니의 신앙과 내 신앙이 나란히 내 눈에 들어왔다 이제야 두 분은 머리의 색깔도 얼굴의 주름도 연세도 딱 어울리는 한 쌍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잘 읽거라 오드라 정든 교실아 선생님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윤석중 씨의 아버지가 새 부인과 충남 서산에 살 때 유교가 터졌다 그때 그 충남으로 피란 가려 했으나 그의 아버지가 난리통에는 떨어져 있어야 누가 살아도 산다 하여 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 그 새어머니 가족이 좌익과 관련됐다 하여 모두가 몰살당한다 그의 아버지까지도 그의 아버지와 새어머니 나는 지인의 말을 듣고 숨겨져 있는 내 어머니가 생각났다 내일 아침 내려가기 전에 오늘 밤 어머니의 그 흥얼흥얼 콧노래를 밤이 새도록 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본다 그 노래는 오래오래 나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어머니의 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